또 이르시되,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.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, 아멘. 한 번 더! 또 이르시되,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.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, 아멘. 친구들, 좋은 것은 함께 나눠야겠지? 좋으신 하나님,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해봐. 놀라운 일이 친구들에게 벌어질 거야. 그럼 내일 또 만나, 안녕.